오늘은 사사기 사장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계획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사장인은 여사사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는 구원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임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락, 번개라는 뜻을 이름 가진 바락을 불러 군대를 지휘하고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곳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가난 왕,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 군대와 철병거 900승을 멸처시키고 20년간 폭정에 시달리던 민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시스라는 야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영광은 야엘에게 돌아갑니다.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 연약한 여성들을 사용하시는데 시스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에서 오늘날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있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 사장의 인물 구성에 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지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심을 알 수 있었고요. 사람들은 업적과 성취를 보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더 중시하시며 사람은 땅과 노력과 정성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믿음과 사랑으로 한 것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더불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뭔지임을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인물 구성에 숨은 내용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서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묵상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